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인데 종종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월요일이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가 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일단 금리 인상이 미국이 9월에 염려가 많았었는데 동결이 됐거든요. 동결이 됐는데 미국 시장이 동결이 되고 나서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특히 금요일 날 다우지스가 1.7%대로 하락을 하면서 유럽 쪽에도 그런 영향을 좀 미쳤죠. 그래서 독일 주가도 3%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미국과 유럽이 지난 주말에 좀 안 좋은 현상을 보이니까 우리 시장은 오늘 그것을 좀 많이 반영을 시키는 특히나 지난 주말에 우리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1,995포인트 그러니까 이번 랠리가 저점을 소위 말해서 패닉 상태로 들어간 게 몇 주 전인데 3, 4주 동안에 주가가 1,8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에 근사하는 약 한 10% 정도의 반등이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2,000포인트 때에서 일단 물량, 대기물량도 좀 있고 그러던 차에 특별히 미국의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해서 주가가 미리 좀 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정작 연준에서 FMC 회의를 통해서 연준에서 9월에 금리는 동결했지만 12월 금리 인상이 좀 유력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이제 또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좀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죠. 특별히 아직까지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좋아지는 이러한 현상이 아직까지는 조금 확인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가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지표가 아직도 안 좋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자신이 없는 상태인데 단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거치면 주가가 좀 올라갈 것이다 해서 그 기대감이 미리 올라왔는데 한 2주 동안 주가가 좀 급하게 올라올 면이 있어가지고 조정을 좀 받아야 될 시점인데 마침 울고 싶은데 빤만 빤맞은 격으로 글로벌 마켓이 좀 흔들려주니까 우리 시장도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30포인트 거래소 시장에 30포인트가 넘게 하락을 해서 코스피 지수로는 1964포인트 31.27포인트가 하락을 했죠. 1.57%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으로는 4.4가 하락한 236.72에서 1.82%가 하락을 했고요. 자 이렇게 떨어진 중에서 어떻게 지수가 좀 많이 빠졌는데 어떤 형태로 빠졌냐를 좀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전체 업종을 일단 하락을 좀 살펴보면요. 대형주가 뭐니뭐니 해도 지수가 하락을 많이 한 대형주가 주도를 했습니다. 하락을 대형주가 주도를 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벌써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 1.82% 하락했으니까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애들이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업종별로 보면 2%대가 넘는 1.79%가 하락을 했고 종합지수는 1.57%가 하락, 대형주가 1.79%가 하락인데 그중에서 많이 빠진 애들을 보면 전부 다 경기 관련 주들입니다. 대표로 얘기할 수 있는 코스피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가 2.93% 하락 그리고 철강이 2.5% 하락, 2.5% 하락 그다음에 운수장비가 2.5% 운수장비는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 업종 이쪽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이제 경기 관련 섹터들이 전부 다 집중적으로 전차, 철강 다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중소영주는 0.9% 하락, 소영주는 0.52% 하락이니까 거의 뭐 빠지지도 않은 겁니다. 오늘 지수하락은 그냥 대형주들이 다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운수장비가 2.65% 하락 그다음에 증권업이 지수 조정을 의식을 하고 2.44%가 하락하는 하락성이 보였다. 그래서 오늘 변동성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보기 드물게 2%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으니까 변동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시가총액을 한번 보도록 하죠. 중요한 시사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는 115만 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오늘 4만 원이 떨어져서 3.36%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인데 오늘 3.36% 하락을 했고요. 시가총액 2위 종목 현대차 15만 9천 16만 원이 깨졌죠. 그래서 3.93%가 하락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대차는 차트를 보면 주봉상으로 물량을 받을 만한 지역이 16만 원대에서 17만 원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집중이 될 수가 있고 12만 원대에서부터 다른 주가보다 먼저 올랐습니다. 이번 종합지수가 올라오는데 가장 1등 공신을 역할을 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뭐니뭐니 해도 현대차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차가 지금 고점을 찍고 완전히 밀린다라고 볼 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목표치로 봤을 때 17만 원 정도, 18만 원 정도는 물량이 좀 망한 걸로 보이고요. 17만 원 정도의 시도는 아직도 할 수 있는, 하시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단기 조정의 영역권에 일단 놓여져 있다. 그래서 15만 원 밑으로 크게 쳐질 자리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15만 7천 원, 보통 주가가 움직일 때 차트를 보시면 11이동 평균,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11이동 평균의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투 조짐이 나왔다, 거래나 양이나 가격으로 고점을 찍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징후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로 봤을 때는 당분간 15만 5천 원에서 17만 원 사이에 롤링 구간에 있다라고 해서 아직 상승이 다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올라온 게 좀 부담스러워서 살짝 눌림목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에 올랐던 부분이 좀 세다고 느껴졌는지 오늘 3%가 좀 하락을 했고요. 삼성전자 주가 모양도 보시면 주가가 모양이 주가가 하락으로 본격적으로 가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쳐서 21이동 평균선의 위로 올라서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비교적 11이동 평균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보고 주가가 이제 완전히 다시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할 필요까지는 아직은 좀 일러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기에는. 그다음에 나머지 여타 시가총액 상위조물들 중 보면 오늘 역시 그동안의 강세를 보여왔던 LG화학이 3%대 하락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집중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하락률이 컸다. 그러니까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은 좀 피해갔는데 지수에 대한 부담을 조금 느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던 참에 미국과 유럽 주가의 하락이 오늘 월요일에 30% 정도의 하락을 좀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 주간 단위로 보면 3% 정도 미만의 3% 정도 상승 여력을 보였는데 지난주에 이번 주에 2% 정도가 대밀림이 나왔으니까 실제로 지난주와 비교해서 특별히 변동된 그러한 내용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외에는 그렇게 아주 중대한 악재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일단은 오른폭에 대한 경계 심리 또는 조정 없이 2주 동안 지수가 급등한 데 대한 조정의 양상 정도로 일단은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별로 어떠한 형태로 오늘 매매를 했는지 하락을 주도한 애들은 어떤 애들이고 어떠한 게임들을 했는지를 좀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메이저들이 움직일 수 있는 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니뭐니 해도 하락을 주도한 세력은 외국인 영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영역은 철저하게 글로벌 마켓을 투정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글로벌 마켓이 조금 힘들어진다 그러면 여지없이 몸을 움츠립니다. 오늘도 지난 주말에는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약 한 30일 동안 하락 행진 소위 말해서 매도로 일관해왔던 외국인 영역에서 약간의 간헐적인 매수세가 좀 보였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2, 3일, 2틀 정도 보였었는데 오늘 글로벌 마켓이 지난 금요일 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1,9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다. 이 중에서 역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아까 말씀드린 그 종목들에 집중되는데 그중에서도 현대차가 외국인들의 물량을 약간 집중적으로 받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 구도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과하게 오른 면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락 압력을 좀 덜 받을 수 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좀 오른 부분 때문에 좀 롤링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그것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좀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물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매도를 좀 집중을 했던 기관들은 증권사 쪽하고 그다음에 사모펀드에서 물량이 좀 나왔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400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1900포인트의 지수가 올라선 이후에 강력한 매수를 구사한 주체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외국인들의 매물이 지속되는 구간 속에서 7월달 8월달의 하락 과정을 통해서 9월달 들어서는 연기금이 강력한 매수를 구사하는데 이 매수 부분이 지수구로 따지면 집중되어 있는 집중되어 있는 지수 구간이 1920포인트 때부터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지난주 초에 주가가 1920선에 조정을 약간 받을 때도 강력한 매수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지수를 견인을 하고 2000포인트까지 근사하게 종합지수가 올라오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연기금의 매수세입니다. 그런데 연기금의 매수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연기금의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9월달에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어떤 형태를 볼 것이냐를 짐작을 해보면 연기금은 연말까지 연말지수를 겨냥한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에서 봤을 때는 외적인, 지금 9월달인데 9월 말이 얼마 안 남았죠. 10월, 11월, 12월 3개월입니다. 이제 3분기를 지나면서 4분기를 겨냥한 배팅이 이루어질 텐데 이랬을 때 악재의 요인과 호재의 요인을 분석을 해봤을 때 가장 크게 신흥국 시장에서 가장 크게 글로벌 마켓도 그렇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문제가 이제는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단계로 소위 말해서 그동안의 많은 조정기간을 거쳐서 그것이 악재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을 연기금 쪽에서는 생각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물론 외국인들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글로벌 마켓을 추종하겠지만 연준의 행태를 보면 12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미국의 경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율하면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큰 악재로서 물론 발목을 붙잡는 역할은 종종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굵직하게 글로벌 마켓을 진흥하는 역할로서의 미국 금리 인상이 그러한 악재로 작용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악재로서의 영향력을 조금 상실해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실시한다는 자체는 반대로 표현하면 미국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연준에서 표명할 수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제 연말까지 장사해서 아주 크게 시장을 전처럼 패닉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는 악재의 요인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1900선의 조정을 주가가 받게 될 텐데 이번 주로부터 조정을 받게 되는데 조정의 강도와 그다음에 폭 이런 부분들이 기관들의 연말 특히 이제는 3분기 4분기를 겨냥한 기관들의 선침해라든가 외국인들의 포석이라든가 사실 외국인들은 물량을 지금 많이 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수급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좀 나아졌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른 부분에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뭐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좀 비교적 이번 조정은 예상은 컨대 그렇게 심한 조정은 좀 아닐 것을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코스피 200 분석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도 벌써 보면 지금 현재 오늘 선물이 움직인 형태를 보면 지금 현재 국내 기관들이 선물을 12월물에 대해서 누적 포지션을 방향을 거의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의 매도 정도입니다. 약간의 매도 정도. 그것은 일견 그동안의 기관들이 한 2주 동안의 현물 매수를 한 걸 보면 현물 매수한 금액에 비해서 선물 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승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움직여 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천억 정도의 매도를 보였는데 매도를 보인 주체가 골고루 좀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투심 같은 경우 지난주부터 조금 2000포인트 때에서 약간 부담감을 느끼고 물량을 좀 조절하는 모습이 약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강력한 매물화되는 그러한 지금까지 주가가 올렸던 것에 비해서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일단 봤을 때 그 다음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주가 종합지수의 조정폭이 그렇게 크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특히나 선물 운영을 보면 외국인 영역에서 지금 현재 약한 8,500억 정도의 누적 순매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2월물에 대해서 누적 순매수를 지금 유지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2천억이 잠깐 넘어가는 선물 매도세가 있었는데 주가가 1.5% 이상 1.7% 정도 하락을 하니까 선물 매도세가 자취를 감추고 그 다음에 오늘 후반전을 오면서 연기금이 약 400억 정도 매수를 하는데 외국인들 영역에서 선물 매도했던 약 2천억, 2천억, 6백억 정도로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바웃 후반전에 움직인 것이 그 2천억, 6백억이 그냥 고스란히 환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12월물에서 누적으로 약한 8조 5천억 정도 누적 순매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오늘 월요일에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 2천억 매도지만 선물은 종반전에 다시 환매수가 다 들어와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의 영역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이러면 코스피 200으로 우리가 지수를 한번 보면서 코스피 200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요. 그러면 업종 종합 차트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봉을 먼저 보면요. 코스피 200 1봉입니다. 1봉인데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가가 21선 위로 올라선 이후에 주가가 상승 시도를 해서 1봉상으로 60일 이동 평균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1봉상으로. 이게 기술적 지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60일 이동 평균선 소위 말해서 코스피 200으로 240을 시도를 했다. 종합지수로 1997포인트 정도 됩니다. 일단 그 시도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5일 이동 평균, 10일 이동 평균, 20일 이동 평균이 지금 정배열 상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부로 정배열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격을 보면 20일 이동 평균이 우상형으로 상승차로 돌아서려고 그러고 있죠. 이 21선이 이렇게 돌아서는데 며칠이 걸리냐면 지금 1, 2, 3, 4, 5, 6, 7, 8, 9, 약 열흘 정도가 지금 21선 위에서 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조정을 받더라도 21선까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1선의 위치는 우상형을 그리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각종 보조지표들이 상승세의 라인에 일단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올라온 과정을 조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한 번에 급등을 해가지고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만약에 탁 올라왔다면 조정을 받는 것도 굉장히 급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는 힘의 원리로 따질 때 비례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물량을 소화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갔을 경우에는 떨어질 때도 그 앞 유사하게 떨어집니다. 한 번에 칼같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좀 덜하고요. 주가가 급하게 올랐을 경우에는 조정을 받을 때도 좀 심리가 다소 급하게 움직인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심리 싸움이 상당히 투자 심리가 불안하냐 조금 안정적이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과정을 보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정되게 랠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갭이 나오니까 갭을 반드시 갭을 메꾸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상승 시도를 해서 또 약간의 조정을 받고 이게 물량을 훑어서 소화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주가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래서 5일 이동 평균과 10일 이동 평균, 20일 이동 평균 이렇게 놓여있는 상태에서 이따 주가를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예측할 보통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처음에 넥크라인 있죠. 여기에 넥크라인. 이러한 넥크라인을 보통 상승할 때 처음 나타났던 이 넥크라인을 그다음에서 국면에서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 국면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그 넥크라인 밑으로는 잘 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로 봤을 때는 이번에 조정을 받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전해처럼 험악할 정도로 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분들이 이동 평균선이 지금 5일 선, 11일 선, 21일 선이 전부 다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 이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는 여기 언제돼서 어느 정도 가벼운 조정을 하게 되면 다음 랠리에서는 61선을 뚫어서 121선에 시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이 잠재돼 있다. 이러한 측면을 보시는 게 이번 조정을 통해서 주가를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이번 조정에서는 1,940포인트 정도 여력이면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그러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주봉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주봉을 보시면 좀 다소 급하게 주가가 낙폭이 좀 과했었기 때문에 한몰된 주가라고 그러죠. 소위 비이성적인 주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각도가 좀 급하게 와가지고 여기서는 완전히 패닉 상태로 주가가 떨어졌었죠. 그 부분이 좀 빨리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2주간에 걸쳐서 나왔는데 여기서 주봉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5주 이동 평균선의 배열 상태와 10주 이동 평균선의 배열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3주 이내에 5주 이동 평균과 10주 이동 평균의 골든 크로스가 예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주 동안 주가는 어떠한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가 일단 5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하락의 터널, 극한 하락의 터널은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마지막 은봉이 나왔을 때 그 마지막 은봉을 한 달 이내에 그러니까 이 5주 이동 평균이 4개, 주봉 캔들이 4개가 이루어지려면 4주가 걸리고 5주가 걸리는데 이 5주 이동 평균이 돌아서는 속도와 감도를 보면 압니다. 이 앞에 은봉을 한 달 이내에 지금 잡아냈습니다. 잡아내고 양봉이 치우 나갔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까지의 물량은 소화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급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분간 10주 이동 평균선을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러한 상태는 보이겠지만 추가적으로 주가가 아래쪽으로 많이 흐를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주봉을 예측을 했을 때 21 이동 평균이 지금 현재 234 정도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보였던 21 이동 평균 일봉상에 그리고 5주 이동 평균선이 234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바우트로 봐서 코스피 200으로 235존 라인을 크게 하회하는 주가는 글로벌 마켓의 어떤 특별한 악재라든가 아주 안 좋은 상태가 아닌 이상 아래쪽으로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번 주 주봉이 오늘 개파락을 했습니다. 개파락을 해서 아래쪽으로 깔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저점이 어디서 형성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주에 저점이 형성되는 구간은 지난주 주봉의 시가 지난주 주봉의 시가가 234.45였습니다. 234.45 이 라인을 크게 하회하지는 않는 주봉의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점 인식을 조금 함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개파락해서 아래쪽으로 밀고 내려가는데 많이 하락적으로 동참할 필요까지는 그렇게 많은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체 시장 구도는 이렇게 보이고요. 특별히 삼성전자가 110만 원대의 지지는 충분히 지지력이 있고 120만 원을 향해서 또는 그 위로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주가가 전해처럼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확률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선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물 유언물 분석을 제가 드릴 텐데요. 자 이제 코스피 200 분석을 끝내고요. 선물 12월물 아 선물 12월물이죠. 선물 12월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12월물이 참 재밌게 움직입니다. 코스피 200 지난주에 지난주에 코스피 200보다 더 강세 기조를 뗐습니다. 그 원인은 당연히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조금 우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이시스가 상당히 호전이 돼가지고 콘텐코 0.9선까지 막 육박하고 막 이런 상황이 지난주 말까지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베이시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론 베이시스가 0.84입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 200 지수가 236.7이지 않습니까? 오늘 선물 지수가 237.10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200보다 조금 높게 끝났죠. 높게 끝났는데 괴리도는 0.46, 시장 베이스는 콘텐코 0.38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이론 베이시스에는 못 미치지만 콘텐코를 유지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에 같으면 코스피 200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는 베이시스가 상당히 약화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비해서는 베이시스는 조금 약간 약화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많이 약화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콘텐코를 0.38 정도로 유지했으니까 근소하게 오늘도 장중에 보니까 코스피 200하고 거의 맞물려 떨어지더라고요. 막판에 오늘 후반전에 지수가 코스피 200이 좀 더 밀린 이유는 뭐냐면 현대차의 물량이 조금 집중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한 1% 이상 더 밀렸거든요. 끝에 16만 원이 깨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200이 조금 더 흔들리니까 그로 인해서 코스피 200이 좀 떨어진 면이 없지 않습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마켓 환경이 나쁘지 않다 그러면 코스피 200이 반등이 좀 나오든가 선물에 맞춰서. 왜냐하면 선물을 가감하게 때릴 수 있는 그러한 파는 그러한 세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투신권에서 한 1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선물로. 반대로 따지면 증권사 쪽에서는 2천억 매수가 장중에도 236존에서는 강력한 매수가 받쳐서 들어오는 강력한 매수가 눈에 보였거든요. 이러한 점들을 본다면 베이시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을 일단 판단하고요. 미결 약정이 지금 12만 개인데 오늘 3,400개가 줄었습니다. 미결 약정이 최근에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주가가 지난주에 급하게 올라오면서 서로 메이저들이 누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들을 서로 빈번하게 정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주가 입장에서는 미결 약정이 좀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직 어떤 큰 방향성을 아직 가지지는 않고 주가가 일정 부분, 일정 부분의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미결 약정을 가지고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물 6월물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미결 약정이 의미 있게 메이저들의 포지션의 12월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 있게 유지가 되려면 적어도 10월 말은 가야 될 겁니다.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12월까지 시간이 텀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2월물의 미결 약정은 근본적인 장세가 강세장으로 가든가 아니면 조정장의 끝모습이 보이든가 아니면 조정의 확실한 모습이 더 보이든가 라고 했을 때 미결 약정이 하락 쪽으로 작용을 하든지 상 쪽으로 작용을 하든지 그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는 상당히 9월 월봉 자체가 지금 제한적인, 위아래가 제한적인. 그래서 큰 박스로 보면 1900에서 20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걸 약간 줄이면 1920포인트에서 1990포인트 정도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버워트로 중간 라인 정도가 1940, 50 밑으로는 크게 쳐지지 않을 것을 일단 보여진다라는 측면을 제가 조정의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옵션을 잠깐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옵션은 이제 시간이 좀 바빠지죠. 이제 중반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30포인트가 급나가면서 2% 가까이 1.7%, 1.8%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푸트 옵션의 프리미엄이 그동안에 눌려있던, 많이 줄어들어 있던 게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외가 프리미엄들이 좀 급하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100% 정도, 이렇게 지난 주말에 비해서 100% 정도 상승률이 나오고 콜옵션의 프리미엄이 50% 이렇게 하락하는, 외가들이 50% 넘게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급한 면들이 좀 보였죠. 그래서 등가 라인이 237.50인데 말씀드렸습니다. 10월 달에 가장 유력한 구간은 1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사이입니다. 그러면 큰 폭으로 본다면 위로 245 이상 그렇게 많이 넘어갈 자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요. 이번에 왔던 지수가 1995포인트 242점이었는데 247라인, 이 라인 위쪽으로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쪽 라인에 콜외가 매도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열리는 부분이 230 밑으로는 그렇게 쉽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오늘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붙었습니다. 굉장히 높게 붙었습니다. 외가 프리미엄이. 이거 내일 주춤하면 다 반납합니다. 예를 들면 내일 주춤하면 어느 정도 반납하다가 예를 들면 모레, 배가에 대해서 제가 옵션 선물옵션 초보탈출기 강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매수의 포인트보다 매도 포인트가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9월 마지막 주이고 다음 주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옵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따지면. 2주 정도인데 양매도 포지션을 취하기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자들은 굉장히 노릴 수 있는 찬스예요. 이런 것들이. 배가가 급하게 심리로 빠지니까 더 빠질 것이라고 해야죠. 프리미엄이 외과들이 확 붙었을 때 그것은 그냥 반토막 나는 건 쉽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도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타이밍을 봐서 타이밍을 조정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다고 봤을 때는 비중 조절을 조금 늘리셔도 괜찮습니다. 양매도로 해서. 그래서 배가가 지금 너무 심하게 포지션에 한 번 더 붙게 되면 그야말로 찬스가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외과매도, 외과매도를 통한 양매도 전략은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200과 선물과 옵션 시험물에 대해서 대응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강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주간에 걸쳐서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날마다 대박 플러스 시즌3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시장도 많이 조명을 하고 좋은 걸 너무 많이 배운다. 그리고 특별히 리스크 대응 같은 경우는 참 많이 어려웠었는데 초보적인 선물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전화를 많이 남겨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전화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이렇게 또 많이 말씀도 해주셨고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정말 그동안에 몰랐던 부분들 특별히 레버리지를 써서 대응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 선물해서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이번에 참 많은 것을 배운다라고 이렇게 후기들을 남겨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약간 생소할 수도 있고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초보 수준은 약간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양경석 멘트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쉽습니다. 자, 오늘 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 지난번에 이런 말씀드렸죠. 리스크가 이제 리스크의 정의, 그 다음에 리스크의 유형, 시장 리스크, 그 다음에 운영 리스크 해가지고 법률적인 리스크들, 리스크에 대해서 막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 대응하는 방법들도 이제 잠깐 살펴봤는데 자, 리스크 대응을 하려면 이 리스크는 측정과 통제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측정과 통제. 오늘은 리스크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원리를 알면 아,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개인도, 개인도 그러한 리스크를 감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은 리스크의 측정, 리스크의 측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세 가지만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바라는 겁니다. 바. 참 생소하죠? 네,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바라는 거, V-A-R 하는데, Value at Risk 하는 겁니다. Value at Risk. 자, 이게 뭐냐면 리스크의 양을 따지는 겁니다. 양. 양을 따지는데, 정상적인 시장에서, 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인 시장에서 주어진 신뢰 수준으로 목표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금액,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어로만 보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정상적인 시장일 때, 자, 신뢰 수준을 얼마로 주느냐. 신뢰 수준. 몇 프로 신뢰를 하냐. 이게 이제 신뢰 수준을 따질 때, 보통 표준 편차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표준 편차를 많이 쓰는데, 예전에 고등학교 때 수학 배우신 분들은 이런 차트를 좀 많이 봤을 거예요. 표준 편차. 그래서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냥 그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V-A라는 거는 최대 손실 금액이라는 겁니다. 금액. 금액. 금액으로 딱 따지는 거예요. 얼마 손실을 볼 수 있냐, 이렇게 따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얼마 손실을 볼 수 있느냐. 몇 프로 신뢰 수준에서, 예를 들면 95% 신뢰 수준에서 얼마를 손실을 볼 수 있니, 이렇게 따지는 게 말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측정해내는 거예요, 측정해내는 거. 자, 이 측정을 해내는데,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목표 기간 5일. 5일. 신뢰 수준 95%에서 계산된 V-A가 8억 원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5일 동안에 이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포지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의 가치가 5일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손실이 8억 원보다 작을 확률이 95%다. 이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8억 원보다 클 확률은 당연히 5%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이 V-A라는 것의 의미는 최대 손실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금액. 금액인데, 신뢰 수준, 목표 기간이 있고 신뢰 수준이 있습니다. 95% 확률 구간에서 계산된 V-A가 8억 원이다라고 하면, 내 포지션이, 어떤 어떤 포지션이 있는데, 5일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8억 원보다 작을 확률이 95%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8억 원보다 클 확률은 5%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니까, 이걸 따져서 결정을 해라, 포지션을 조절을 하든지, 이게 심하다고 느껴지면 줄이든지, 리스크를 피해가는 어떤 부분을 하든지, 그냥 감소할 것인지, 이 정도면 유지가 가능한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근거로 이 리스크를 측정한 겁니다. 그것이 바, 바의 사용 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95% 신뢰 수준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신뢰 수준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의 권고 사항들이 있냐, 이걸 갖다 따질 때, 바젤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바젤 위원회. 바젤 위원회는, 바젤 위원회. 이 바젤 위원회는 뭐냐 하면, 바젤 위원회가 G10 중앙은행 관계자와, 중앙은행 총재와 감독기관의 대표자로 구성이 된 국제위원회입니다. 금융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융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리버금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다 감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중앙은행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금융을 운영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하고, 조율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젤 위원회입니다. G10입니다. G10. 그런데 이 바젤 위원회에서, 이 바에 대해서 금융감독이 해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은 권고사항이 있어요. 권고사항. 이 바를 얼마로 해야 된다 하는 권고사항을 바젤 위원회에서 줬는데, 바젤 위원회에서 제시한 이 권고 수준은 99% 신뢰 수준. 목표 기간 며칠 동안? 10일 동안. 10일 동안의 99%의 신뢰 수준을 권고사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에. 아,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리스크에 대응을 할 수 있게 정해놓은 거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게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면, 나름대로 이제 각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95% 신뢰 수준에서 5일 정도로 좀 잘라서 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또 합니다. 그런데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굉장히 하나 늘어나는 거죠. 10일 동안의 99%, 이거는 바젤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준 조항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를 측정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측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측정, 측정. 자, 이제 제외될 거 아닙니까?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모수적 방법에 의한 거고요. 또 하나는 시뮬레이션에 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수적 방법은 추출한다는 얘기예요. 모수란 뜻은 추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추출한다는데, 이 모수적 방법은 분산과 공분산법을 쓰는데, 시장 리스크가 정규분포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시장 리스크는 정규분포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를 보진다. 그 다음에 손익도, 손익도 정규분포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분산 공분산법을 통해서 추출해내는 방법이 모수적 방법인데, 그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델타 노모할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델타 감마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물을 저는 초보탈 쪽에서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지만, 이렇게 델타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죠. 자, 이 델타가 뭡니까? 기준 가격에 비해서 가격의 변동치가 얼마나 되나, 그걸 비율로 나타낸 게 델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1차 함수. 그 다음에 감마라는 것은 가격 변화의 2차 미분값입니다. 2차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2차 미분값을 반영하는 것이다. 보통 델타 값만 기준 주가에 대해서 파생상품의 변동치를 나타내는 델타 노모할 방법을 통해서 포지션의 가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을 델타 노모할 방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감마, 감마라고 얘기했죠. 이 감마라는 게 뭡니까? 기준 주가, 기준, 기초 자산. 기초 자산의 변화에 대해서 델타 값이 얼마의 비율로 변하는가를 나타낸 거. 이게 2차 함수죠. 그러니까 2차 함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델타 감마 방법. 이 델타 노모할 방법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옵션의 비선형, 소위 말하는 옵션의 변동성을 갖다가 리스크를 갖다가 잘 측정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커버하는 것이 델타 감마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 함수의 2차 미분값이다.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것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델타 노모할 방법, 모수적인 방법이다. 추출해가지고 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대표성을 가지고서는 축전하는 거죠. 대표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측정 방법은 시뮬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역사적 시뮬레이션하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이 쓰이는 것은 지금 몬테카를로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도 많이 쓰입니다. 이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95% 신뢰 수준의 바가 바를 측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기간을 300일로 준다. 그럼 300일까를 마이너스 301일부터 마이너스 1일까지. 마이너스 301일부터 마이너스 1일까지. 이걸 갖다가 쫙 가격을 다 나열을 시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가거치를. 가거치를 300개를 다 나열을 시켜요. 그걸 이제 오름차순으로 딱 정리를 합니다. 오름차순으로 딱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95% 신뢰 수준이니까 0.05%. 이제 5%. 0.05. 0.05가 발생할 수 있는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300 곱하기 0.05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15번째. 이 오름차순으로 딱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15번째 나오는 얘가 그 값이 다예요. 그러면 95% 신뢰 수준에서 신뢰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액 손실, 최대 손실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게 나오겠죠.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것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이걸 지금 말씀드리냐면 파생상품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를 개별 주식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주식. 개별 주식. 예를 들면 현대차다. 현대차를 95% 신뢰 수준에서 내가 300일 동안 300일, 300일 동안 값을 추정을 해가지고 5% 5%를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그 금액이 얼마인가를 측정을 해냐면 현대차의 300일 동안의 가격을 쫙 나열을 해가지고 오름차선으로 정리한 다음에 15번째 있는 금액 얘가 뭐가 되냐면 최대 손실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도 한번 응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개별 주식에서도 전부 이런 걸 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갖다가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놨죠. 좀 복잡하지만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가장 효과적인 이 바를 개선합니다. 이 역사적인 시뮬레이션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가미를 해가지고 더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가중치를 둬가지고 가중치로 만들어내는 방법. 이것이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인데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안에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그중에서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아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선 리스크에 대한 대응들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뭐의 기준이 됩니까? 권고사항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금융당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젤위원회가 있듯이 우리도 금융당국이 있죠. 그죠?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리스크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바다. 그러니까 리스크 리스크에 측정하면 무조건 하나로 딱 요약하면 됩니다. 바 최대 손실 금액 몇 프로 신뢰구간에서 며칠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금액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단점을 장단점을 살펴보는데 장점은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리스크를 금액으로 딱 표시해버립니다. 얼마다? 이거 손실 볼게. 그죠? 그러니까 비교가 용이하고 이해가 쉽죠. 내가 손실 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 몇 프로 신뢰구간에서. 그 다음에 이 시장 리스크 요인들 간에 변동성이라든가 시장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환율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이러한 변동성하고 상관관계를 반영을 합니다. 이 리스크 바가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유용하다. 그 다음에 시장 리스크뿐만 아니라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운영 리스크 등의 모든 영역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것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을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측정은 바을 완전히 이걸 하나로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역사적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되니까 미래 리스크에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을 못 시키죠.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한계가 있죠. 그죠?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과거 자료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도 단점이 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비이성적인 시장 이 발생을 할 때 비이성적 시장 이 바로 얘기가 나올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비이성적 시장 그냥 막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이성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완전히 투매가 나오는 이런 시장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95% 신뢰 수준에서 5%다. 그러면 그 금액만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 5%가 발생할 확률이 이때의 손실이 이 5%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죠? 이 5%를 벗어나는 이 95% 신뢰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 95%를 벗어나는 이 5%에서 엄청나게 많은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 리스크가. 이런 거를 봐야 해서는 측정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비이성적인 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는 바에만 또 의존하는 뿐만 아니라 이 비이성적인 부분들도 감안을 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대 손실 금액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금액으로 신뢰 구간 몇 프로에서 며칠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금액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측정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장단점들을 표시했는데 이 부분은 비이성적인 시장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자 오늘까지 해서 리스크에 대한 정의로부터 해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대응하는 방법 리스크를 다루는 방법 리스크는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측정과 통제를 통해서 내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활용하면 잘 느끼고 잘 활용하면 나한테 기회가 될 수입니다. 주식에 투자해 있어가지고 투자의 세계에서 특별히 수익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리스크의 대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리스크를 잘 관리하신다면 투자의 세계에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성공투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을 좀 초보 탈출기의 양경석 멘토였습니다. 성공투자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